월수급마빨 그런게 있나? 참 어렵네 자, 오늘 조개파티야 조개파티 조개파티 자, 조개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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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거는 피조개 와, 이거 찰옥수수, 강원도 찰옥수수입니다 이건 국산이라고도 내가 먹으려고 강원도 찰옥수수 시간이라면 또 볼 수 있어 네, 끝에 피조개초무침 네 아, 예 탁 찢어서 볼까? 피조개초무침 아, 예 아, 예 아, 예 아, 예 아, 예 이 정도 아, 예 아, 예 아, 예 아, 예 아, 예 오오오오 오오오오 이거랑 아아, 맛있게 보인다 아, 예 아닙니다 머리랑 맛있게 보인다 굴징입니다 굴징 제철맞은 굴징 스테이의 양파 리액션 즈시 그니까 한 2년 낳고 또 또 여기 있잖아 1등 하면 7억, 걸 7억이 돼, 7억 여기에는 1억밖에 안 좋으라 여기는 선역과하고 이렇게 돼 1병으로 가자, 그래 이미 저번에 5억이었잖아 7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 덮은 걸림, 4억에 비추장 누나와의 가월이 코로나의 가 Giovanni 여유가 홍박스를 가져온 게 아니라 홍박스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일찍에 가서 그것 먹어 중이야 알겠습니다 여기가 나가라 여기가 평상에서 평생 아니 식당에 멍멍 있으니까 한쪽은 항상 부각받으려는데 항상 한쪽은 부각받으려는데 이제 계단은 또 맘대로 잡을 수 있는 3일 동안 잡은 걸로 그리고 맘대로 누워 이제 남은 주면서 진짜 3번째 마늘 맞아요 마늘씩이에요 그냥 까먹으면 아 유튜브 이렇게 통하고 딱 카메라 틀어내니까 그냥 XM이 들어갔구만 아니 스틱자는 다른 거랑 안 들어 안 들어 가요 아 예 안 들면 이게 다는 게 있는데 다는 게 있는데 오하우 낙지 네 공항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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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거기 있다가 이리 왔어 왔답니다 잠깐 아 도웍이 도웍에 공항철도 지하철 공사 야 중심이야 중심 도웅아 야 넌깐 내가 문을 몇 대íz으로 닫아 야 넌깐 내가 뭘 몇 대씩 하나 고마워. 고마워.